안녕하십니까 주식계의 신바람 안정모입니다. 주식투자로 여러분들의 생활을 여유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남의 말만 듣고 주식을 사면 100% 실패를 합니다. 주식투자의 원리를 이해하고 원칙을 지키면 초보자도 가정주부도 쉽게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방송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광고가 나오면 커피 한잔을 하는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제가 5월 1일 노동절 그러니까 근로자의 날이죠. 하루 휴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5월 2일 5월에 들어와서 첫 거래일인데 우리 증시가 코스피지스 코스닥지스 모두가 상승 마감을 했어요. 간밤에 미국 증시가 다우지스 나스닥 S&P500 3대 지수가 약세를 보였지만 코스피지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오늘 3,400억을 매수를 했죠. 그러면서 3거래일 연속으로 이렇게 매수를 이어갔고 기관이 2,285억을 매수를 했어요. 개인이 5천억 이상을 매도를 했지만 지수가 0.91% 상승하면서 2,524.39포인트로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2,500포인트 위에서 이틀 동안을 이렇게 머무르면 이러한 상황이 됐는데 2,550포인트 이거를 다시 또 재탈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오늘 보면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삼성바이올로직스 한 종목만 빼고는 다 올랐죠. 자 이렇게 보니까 또 현대차라든가 기아 이 실적의 호조를 보이던 이런 주식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고. 그렇지만은 지금 미국에서 5월 3일 날 그리고 4일 이틀 동안에 FOMC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FOMC 회의에 대한 또 이게서 0.25%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렇게 그 불확실성이 또 대두가 되는 상황이라다 보니까 상승폭이 조금 좀 제한됐다. 이렇게 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보면은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중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소위 말해서 이 반도체 관련주 상당히 또 강세를 보였죠. 특히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쪽에 매수가 집중됐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쪽에 매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가 LG화학 삼성SDI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2차전지죠. 자 2차전지 관련주도 역시 또 강세를 보였어요. 거기에다가 현대차 기아 이렇게 자동차주 실적을 호실적을 나타내면서 이렇게 상승을 했고 네이버라든가 카카오 인터넷 관련주 이렇게 다 올라갔어요. 특히 이 포스코 쪽에서는 포스코 그룹주가 상당히 상승세를 탔는데 포스코 퓨처엠이 5.22% 이렇게 상승을 했죠. 그리고 또 포스코 홀딩스도 역시 1.33% 이렇게 상승을 했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것도 5.04%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포스코 스틸리온 이것도 역시 3.47%나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 포스코 DX 그리고 포스코 엠탱 모두 다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이런 상황이 여기에서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들이 3,448억을 매수했는데 어떤 업종을 주로 매수했나 한번 체크를 해보면 아무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쪽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전기전자 쪽에 일단은 매수세가 조금 좀 590억 정도가 들어왔는데 현대차 기아가 많이 올라갔죠. 그러면서 1,123억씩이나 매수가 들어오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전기전자 반도체 쪽 그리고 자동차 쪽에 집중이 됐다. 그리고 거의 모든 업종에 다 골고루 이렇게 매수세가 이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서비스업. 서비스업이라는 것은 네이버라든가 카카오 같은 인터넷 관련주 역시 161억을 이렇게 매수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업종별로 전업종별로 보니까 대다수 업종이 다 올라갔어요.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업종만 내렸네요. 의약품이라든가 종이목재 그리고 기계 건설 증권 이쪽이 좀 내리고 나머지 오늘 보면 의료정밀이요. 3.15%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운수장비 자동차가 1.91% 올라갔고 그리고 전기전자가 0.91% 이렇게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환율을 보니까 환율이 연중 최고치를 기록을 했어요. 오늘 4원 40전이나 이렇게 상승을 했죠. 그러면서 1,342원 10전을 기록을 했는데 연중 2023년도 들어와서는 최고치입니다. 2,341.10. 자 이렇게 우리 환율 원화 환율이 올라가면서 이거 원화 환율이 올라가는 것은 달러가 US달러죠. 미국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죠.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는 첫 번째 이유가 지금 현재 무역수지가 적자를 이루고 있어요. 무역수지 지금 무역수지가 연석 적자죠. 무역수지라는 것은 이게 다른 것보다도 수출 무역수지 수출에서 수입을 이렇게 뺀 거 이게 마이너스가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이 빠른 시일 내에 이게 수출이 늘어나면서 무역수지 적자가 벗어나야 되는데 이 적자가 지금 지속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미국에서의 중소지방은행들의 금융 리스크. 이것 때문에 금융 리스크가 이것이 대두가 되다 보니까 이것에서 조금 환율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일단 JP모건에서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부도원하면서 인수를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지만 아직까지 그 파장의 여파는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에서 또 코스닥 쪽에서 한번 흐름을 보니까 코스닥 쪽에서는 다른 것보다도 외국인과 역시 기관이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서 코스닥 쪽에서 1.52%나 이렇게 상승을 하는 이러한 상황인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보니까 에코프로 비엠은 여기에서 보압으로 마감을 했죠. 에코프로가 0.41% 조금 강 보압. LNF가 마이너스 0.19% 이렇게 상황을 보였고. 거기에다가 또 오늘 많이 올라간 것이 이게 보면 바로 엔터주죠. JYP가 3.99% 올라갔고 SM이 5.04% 이렇게 엔터주가 또 상당히 올라갔어요. 그리고 또 게임주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보면 게임주 쪽에서 보니까 펄어비스라든가 또 카카오게임주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또 카카오게임주 오늘 올라간 것이 1.49%나 이렇게 올라갔네요. 펄어비스가 2.9% 그러니까 오늘은 게임주하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엔터주 이것이 주로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2차전지 관련 에코프로 비엠이라든가 에코프로 LNF 이거는 조금 좀 보압으로 마감하는 이러한 상황을 볼 수가 있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다른 것보다도 우리 증시가 오늘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이렇게 조금 좀 있었지만 올라가지 못한 이유 다른 것보다도 또 FOMC 회의를 앞두고 조금 좀 쉬어가는 그러한 장세를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그리고 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죠. 우리가 이제 빅테크 이렇게 얘기는 수위 말해서 대형 기술주예요. 대형 기술주들이 계속 지금 여기에서 실적 발표를 하고 있어요. 인텔 상당히 실적이 좋게 나왔고 그리고 메타 그러면 페이스북의 모 회사죠. 메타도 역시 좋게 나왔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아마존 이런 데도 역시 실적이 그래도 예상보다도 좋게 나오는 이러한 상황인데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이런 영향 소위 말해서 이러한 경계심 이게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아직까지 발표되지 않은 거. 그리고 또 5월 3일 4일하고 이렇게 양일간의 FOMC 회의 이런 것에 대한 경계감 거기에다가 환율이 상승을 했지만 그래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결국은 지수가 조금 반등이 나왔다. 그리고 특히 2차전지 이게 대형주죠. 2차전지. 코스탑에서는 2차전지 소재주들이 보합을 보였지만 이렇게 코스피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가 LG화학이라든가 삼성 SDI 이렇게 2차전지가 강세를 보였고 그다음에 또 엔터주도 역시 강세 거기에다가 중국 소비재 주들이 또 역시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가 이렇게 그래도 0.91%가 상승을 했다. 일단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증시 한번 다시 또 간밤에 어떻게 또 움직였었는지 한번 보죠. 먼저 아시아 증시를 보니까 아시아 증시가 일본이 지금 0.12% 플러스예요. 그다음에 대만이 0.37% 상승이죠. 중국은 지금 노동절일에서 휴장인 그런 상황인데 홍콩이 홍콩 항생 0.2% 플러스 그리고 홍콩 해치가 마이너스 0.33% 이렇게 하라 그랬네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 증시가 간밤에 보면 다우지수 나스닥 S&P500 전반적으로 일단은 약 보압 정도예요. 약세 약 보압. 그러니까 약 보압이라는 것은 약세를 보였지만 말이 내려가지는 않고 이렇게 다우가 0.14% 마이너스죠. 나스닥이 마이너스 0.11% S&P500이 마이너스 0.04% 이렇게 약세를 보였죠. 일단 미국 그러면 지금 5월 1일 개장하기 전에 미국의 미국 시간으로 개장하기 전에 지금 다른 것보다도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이게 부도가 났어요.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이것이 부도가 났는데 이걸 인수를 JP모간에서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여기에서 올 수 있는 충격 이것이 결국은 크게 미치지 못한 이러한 상황이었어요. 우리가 중소형 은행이죠. 실리콘밸리 뱅크 SVB 거기다가 시그니처 뱅크 이렇게 두 개가 부도가 난 상황에서 퍼스트 리퍼블릭도 지금 1,4분기에 예금이 40%나 빠져나가면서 주가는 계속 하락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라서 머지않아서 부도가 나면서 다시 중소형 이러한 지방은행들의 리스크가 또 대두가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투자자들의 입장에는 상당히 걱정을 했는데 이것이 결국은 부도가 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JP모간에서 인수를 하면서 이렇게 모든 리스크를 일단 완화시키는 이러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지수가 이렇게 하락하려고 했던 거를 조금 좀 보압으로 마감시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포커스가 어디로 가 있냐. FOMC 회의에 가 있습니다. FOMC 회의에서 0.25% 금리 인상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실적, 기업들의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의외로 좋아요. 굿, 좋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발표를 했는데 이게 연준에서 예상한 것보다도 많이 하락하지 않고 아직도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금리를 계속 올리게 된다면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노동, 노동시장 이것도 점차적으로 이렇게 위축돼가고 실업률도 높아지고 일자리 수도 또 감소되고 거기에다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것도 또 증가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했는데 의외로 또 실적이 또 좋아지고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낮아지지 않다 보니까 이게 파이널로 0.25% 금리 인상을 할 거다. 이렇게 한 85% 이상 시장에서는 예상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기준금리가 미국의 5%죠. 이것이 0.25% 올라가게 되면 5.25%예요. 그래서 아마 이것이 마지막으로 금리 인상이 되는 거 아니겠냐 일단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전문가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가 1.4분기, 1.4분기의 기업 실적. 이것은 의외로 호조를 보이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2.4분기부터예요. 2.4분기 정도 되면 기업 실적이 한 6.6% 정도 떨어질 거다. 그리고 3분기, 3.4분기에서는 마이너스로 전환이 될 거다, 마이너스. 그리고 4.4분기부터는 경기 침체가, 경기 침체 이것이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 가능성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지금 기업 실적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이란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0.25% 금리 인상을 하여서 5.25%로 마무리 짓고 그리고 하반기부터는 금리를 인하하면서 경기 침체가 오게 되니까 이렇게 될 가능성을 굉장히 높이 보고 있는 이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경기 침체 가능성이 계속 대두가 되는 것이, 보니까 제조 PMI 지수. 이것이 제조 PMI 지수가 4월 달 거. 4월 달 게 지금 기록한 것이 47.1로 나왔어요. 그런데 41.7% 이걸로 나온 건데 이게 예상치 46.7% 이것보다는 좀 높아요. 그렇지만 이것보다 높지만 이게 50 이상이면 경기가 확장 추세 있고 50 미만이면 경기가 위축입니다. 그런데 계속 그 위축 추세에 있다는 것은 이게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일단 금리 인상 0.25%는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게 5월 4일 FOMC 회의 후에 금리 인상 0.25%가 결정이 되더라도 주가의 큰 충격은 올 가능성은 많지 않다. 그러니까 별로 충격이 없어요.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일단 미국의 선물 지수라든가 또 유럽 증시를 한번 볼까요. 유럽 증시를 지금 보니까 독일이나 프랑스, 영국 다 주가가 하락하고 있어요. 독일이 마이너스 0.2, 영국이 마이너스 0.0이, 프랑스가 마이너스 0.41, 유로스닥이 마이너스 0.2고, 네덜란드가 마이너스 0.1. 전체가 어떻게 보면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선물. FOMC 회의가 지금 오늘이 2일, 우리 시간으로 2일이고 미국 시간으로는 1일이 저녁이죠.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선물 지수 보니까 다우가 지금 마이너스 0.1, S&P 500이 마이너스 0.18, 그리고 또 나스닥이 플러스 0.02, 그러니까 보합 정도의 수준이에요. 따라서 내일 미국 증시 역시 이렇게 하락이나 급상승보다는 조금 강 보합 내지는 약 보합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 증시를 이렇게 보면, 우리 증시는 그래도 오늘 여기서 선전을 좀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외국인들이 지금 이렇게 매수세가 오늘 코스피에서 3,448억이죠. 그리고 또 코스닥에서 1,600억의 매수. 그리고 선물에서 무려 9,948억 1조 정도를 이렇게 매수를 했어요. 개인들이 매도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죠. 개인들이 매도가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보면 일단 지수가 2,550포인트, 외국인 매수가 이렇게 추가로 이어진다면 아마 2,550포인트는 다시 또 뚫고 올라갈 가능성의 여부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난달 4월 달이죠. 제가 방송을 할 때도 이게 2,550포인트는 넘고 2,600까지 목표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결국은 넘지 못하고 다시 또 이렇게 2,600은 넘지 못했죠. 2,550은 넘었지만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고 다시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염려할 필요는 없어요. 단지 지금 문제가 2차전지 쪽에서 모든 여기에서 개인들이나 이러한 매수세 이쪽으로 수급이 쏠려 있는 상황이라서 다른 종목군들이 거의 잘 안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이 별로 움직임이 없지. 별로 조금 조금 움직이고 왜? 워낙 이쪽에 많이 올라갔어요. 이게 코스닥 쪽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주가 올라간 것이 여기서부터 1월 달부터 이렇게 쭉 올라간 것이 다른 것보다도 2차전지 때문에 2차전지, 에코프로, 에코프로, PM, LNF 이런 2차전지 소재주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그 업종이 꺾이지 않는 한은 당분간은 수급이 다른 종목에 쏠릴 그런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너무 좌절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언젠가는 또 순환매가 돌아서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군들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또 제가 여러분들한테 유튜브에서 무료로 계속 방송을 하고 있지만 제가 가르쳐드리는 종목 같은 경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동국 RNS 같은 경우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매기법 가르쳐드리는 거. 이게 4월 17일입니다. 4월 17일이면 바로 여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유튜브에서 매수 시점이다 하고 추천을 하면서 교육을 했어요. 21선이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고 그리고 눌림목, 이 눌림목에서 매수를 해라. 눌림목에서는 바로 CCI9이 과매도 구간 이런 데서 매수하면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 여기서 결국은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오늘도 이렇게 지금 15.28% 상승을 했지만 장중에 20%가 넘었어요. 20.13까지 이렇게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무료로 리딩을 장중에 유튜브에서 해드리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제가 하라는 대로 잘 따라하시면 여러분들은 월 천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매매기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디로 오면 됩니까? 이쪽으로 오시면 돼요. 먼저 이게 여러분들의 유튜브에서 구독을 누르고 그다음에 화살표가 이렇게 누르면 카페가 나옵니다. 카페에 이렇게 딱 링크를 낸 것을 클릭을 이렇게 하게 되면 카페로 들어오게 돼요. 이렇게 카페. 그럼 이렇게 이게 이건 PC버전이에요. 카페에 들어오시면 카페에 먼저 가입을 하십시오. 가입하고 그다음에 여기 무료 카톡방이 있어요. 무료 카톡방에 여기에 들어오세요. 무조건. 이게 보면 제가 추천하는 종목의 매수가 라든가 매도가 매매 전략 이러한 것들을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알려드리니까 이게 뭐 돈 내고 그러는 데가 아니니까 부담없이 들어오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매 전략 이런 것을 잘 따라서 하면 아마 손실은 최소화 수익은 극대화하면서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제가 무료를 리딩을 해드리고 있어요. 다른 것보다도 이게 시간은 9시에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9시에서 오후 3시 30분 매일 월요일에서부터 금요일까지죠. 여기에서 유튜브에서 무료로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유료 리딩하는 데 가서 방송을 들으면 월 회비를 88만 원을 줘야 돼요. 문자나 카톡 같은 경우에도 33만 원을 줘야 됩니다. 제가 방송하던 데가 한국경제TV 여기에서 방송을 했고 그다음에 SBS CNBC 여기에서 방송을 했어요. 이때도 88만 원의 회비 내신 분들이 제 방송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제가 무료 한마디로 말해서 공짜로 그냥 방송을 해드리고 있어요. 돈 받고 그러는 거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게끔 매월 500에서 1000만 원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매매 방법 기법을 가르쳐드리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가 종목을 고르고 그리고 자기가 그 종목을 매매해가지고 이렇게 수익 내는 방법이죠. 여러분들이 유료 사이트에 가서 한 달에 88만 원이면 1년으로 따졌을 때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최소한 몇백만 원 정도 이렇게 회비가 나갑니다. 1년에 몇백만 원.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서 종목 추천을 받았어요. 유료 사이트에서. 그게 수익이 날 수 있을 것 같죠? 안 납니다. 몰라요. 한 번 내지 두 번은 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절대 여러분들이 거기서 돈 번다는 거는 생각하지 마세요. 결국은 종목 개수나 많아지고 돈 잃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가지고 무료로 그냥 방송 들으면서 자기의 매매 기법, 이 고기 잡는 법을 배우세요. 그리고 제가 매일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영상을 올려드리면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를 하시면서 제 방송 무료 리딩을 잘 따라하면 월 500에서 1000만 원 이상 수익을 낼 수가 있지만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와서 어떻게 종목이나 하나 얻어가지고 수익을 낼까 이렇게 유료 사이트같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가는 오히려 손실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뭐 와가지고 제가 가르쳐드리는 대로 안 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한 번에 그냥 종목 다 사가지고 주가가 떨어지면 원망하고 왜 떨어지냐 그러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여러분들 돈 벌 생각하지 마세요.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야 공부 안 하면 주식 하지 말고 돈을 은행에다 예금하든지 아니면 증권회사 가서 네 맘대로 하세요. 매매해 주세요. 그렇게 하세요. 위임하여가지고 아셨죠? 그리고 영상을 보다 보면 광고가 나와요. 광고 건너뛰기 하지 말고 봐주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제가 유튜브 올려드리는 것에 대한 바로 보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또 꼭 시청해야 할 유튜브 동영상. 여기 말이에요. 마흔 한 가지가 있어요. 마흔 한 가지. 여러분들 이 마흔 한 가지. 여러분들 이렇게 반복적으로 한 열 번 정도 보시면은 여러분들은 월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는 매매 기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주식은 공부밖에 답이 없다 그러죠. 제가 고등학생에 대학을 가려고 입시를 앞둔 고등학생의 비유를 많이 하는데 고등학생이 대학 가려고 그러면은 학교에 가서 그냥 왔다 갔다 한다고 거기에서 대학이 가집니까?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 대학이 가죠. 그렇죠? 이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의 5%만이 수익이 납니다. 나머지 95% 이 사람들은 말이에요. 오히려 손실이 발생이 돼요. 그러다가 결국은 주식시장에서 퇴출되죠. 퇴출되면서 패인이 됩니다. 왜? 자기네 가족들의 모든 돈을 다 잃었기 때문에 본인이 공황장애가 오고 패인이 될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불행해져요. 불행.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95% 이분들은 공부 자체를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5% 이분들은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5% 속에 들어가야지 여러분들의 가정도 불행해지지 않고 행복해지고 여러분들도 공황장애 없이 해피한 그러한 생활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월 한 달에 500에서 월 천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한 손에는 재무제표, 한 손에는 차트 이렇게 얘기하죠. 이 재무제표하고 차트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식 매매하는 데는. 재무제표를 볼 줄 알아야지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투자라는 것은 저평가 우량주를 매수해가지고 제 가치를 찾을 때까지 장기로 보유하는 거. 예를 들어서 5만 원의 가치가 있는 이러한 주식이 하락해가지고 만 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사두면 3배에서 5배 갑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럼 이게 만 원에 떨어졌는데 살 때인데 5만 원의 가치가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이거는 재무제표를 보면 판단할 수가 있어요. 제가 유튜브에 메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이 유튜브 보면서 공부를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눈이 뜨이고 귀가 트일 겁니다. 그리고 차트를 볼 줄 알아야지 주가의 흐름을 알고 그리고 또 매수 매도 소위 말해서 언제 사서 언제 파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거 제가 가르쳐드리는 대로 잘 추세 매매 배우면 한 달에 월 300에서 500만 원은 어렵지 않게 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번 거 가지고 한 5천만 원 정도 여기에서 투자를 해놓으면 저평가 우량주에 이게 5배만 가봐요. 2억 5천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꽉 먹고 알 먹고 이런 걸 왜 안 배웁니까? 여러분들. 그냥 남한테 뭐가 좋아요? 뭐가 좋아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여러분들 절대 돈 못 법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주식 투자에 공식이 있어요. 이 공식대로만 하세요. 500만 원의 수익을 내는 공식. 자, 종목을 3개 이내로 해라. 종목이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종목이 30개, 50개, 100개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진짜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종목 추천이나 유료 사이트에 받아가지고 올라갈 때 기다리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지 말고 종목 공부를 딱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세 종목을 딱 샀습니다. 1억 원어치 샀는데 2,200만 원이 수익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7,500만 원을 세 종목을 딱 샀어요. 900만 원이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종목 계속 줄이세요. 절대 이렇게 종목이 50개, 100개 있는 분들은 다 파세요. 그러고 나서 다시 시작한다 생각하세요. 저거 들고 있어봤자 평생 저런 식으로 갑니다. 그리고 주가가 내려올 때는 사지 마세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눌러줄 때 눌림목에 사세요. 눌림목에 살 때도 CCI라든가 RSI라든가 엠빌롭이라든가 이런 보조지표를 활용해서 일단 저점을 잘 잡고 그리고 이것도 세 번의 분할 매수 이렇게 하고 주가가 올라가면 두 번의 분할 매도 하고 세 번의 분할 매수 했는데도 밀리면 손절하고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매매하면 여러분들은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수익을 낼 수가 있고 이 수익 낼 확률은 85%의 확률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나머지 15%는 여기에서 손절 이거 짧게 해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세 번의 분할 매수 해가지고 안 되면 손절한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매매하시면 여러분들은 월 천만 원의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제가 노래가락으로 만들었으니까 한 번 들어보시고 다운받으세요. 21선 우상향 눌림목 매수 세 번의 분할 매수 안 되면 손절 CCI RSI 과매도 매수 낙폭과대 엠빌롭은 내 수익 주네 자 여러분들이 이 노래가 여기 카페에 가면 있어요. 여기에 여기에 가면 주식성 음원 받고 벨소리 받고세요. 이거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 다운받아가지고 벨소리 알람소리 하면 여러분들이 이거 가지고 매매하면 여러분들은 월 천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는 매매 기법으로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공부하는 거 여러분들이 종목을 고르고 이러는 거 또 여기에서 보면은 일단 제가 한 손에는 재무재표 한 손에는 차트 이렇게 얘기하죠. 자 먼저 차트를 보고 종목을 골라야 돼요. 종목을 고를 때는 첫째 21선이 우상향하는 종목 이렇게 21선이 이렇게 우상향이죠. 그죠? 여기에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눌림목 종목. 여기에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횡버죽 했어요. 올라가다 눌러주고 올라가다 눌러주고. 그러니까 눌러준다는 것은 CCI9이 과매도 구간에 와있나 이렇게 과매도 구간.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과매도 구간. 이런 위치. 여기에서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은 이런 위치가 과매도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위치에서 매수를 한다면은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반복적으로 이걸 하면은 꾸준히 그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 여기 보면은 그 다음에 눌림목 그러니까 21선 우상향 눌림목.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위치에서 세 번의 분할매수.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의 분할매수. 세 번의 분할매수 하는 동안에 주가가 올라가면은 어떻게 안 됐어요? 두 번의 분할매도. 그 다음에 네 번째. 세 번의 분할매수 했는데 주가가 밀린다. 그러면 손절. 이 네 가지 원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매하면은 여러분들은 월 한 달에 꾸준하게 500만 원 이상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매월. 이 확률은 85% 확률입니다. 아셨죠? 제가 하라는 대로 해보세요. 이거 하나면은 여러분들이 마스터 해버리면은 여러분들은 누구나 다 한 달에 꾸준하게 월 천만 원의 수익도 낼 수가 있어요. 제가 하라는 대로 한 번 3년 이상 한 번 따라와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가 이게 새롭게 여기에서 태어났구나.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느낄 겁니다. 그 다음에 재무제표. 한 손에는 차트, 한 손에는 재무제표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에 보면은 재무제표 PBR, PER.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PBR, Price, Book, Value, Ratio. 주가 순자산비율 0.71 이렇게 나오죠. 이게 3 이상이면은 고평가 국면이에요. 따라서 투자할 때는 3 이하인 것을 해라.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저평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에 보니까 0.71이니까 저평가죠. 그 다음에 PER, Price, Earning을 했어요. 주가 수익비율이에요. 이거는 수익비율. 이거는 10 이상이면 고평가인데 주가가 투자를 할 때는 10 이하인 것을 해라.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저평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6.39이니까 굉장히 저평가죠. 둘 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저평가 종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거를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매매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투자와 매매의 차이가 뭐냐 그러면 투자라는 것은 장기로 묻어둬서 제 가치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1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고 5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매매라는 것은 뭐냐 올라가면 적당선에서 언론 수익을 내고 나오고 또 새로운 종목으로 여기에서 바꿔 타가지고 또 수익 내고 나가고 이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우리가 추세 매매 그런 관점으로 또 이렇게 바로 매매의 관점으로 보는 건지 투자의 관점이 아니다. 그래서 일단 참고를 해라. LS에 대해서 매출이 여기에 보면 10조 4천억, 12조 8천억, 17조 4천억, 25조 매출이 굉장히 좋네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3천3백억, 4천7백억, 5천6백억, 8천4백억 영업이익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업이익률 영업이익이 매출 대비 어느 정도 되느냐 3.37% 그리고 또 자기자본 수익률 ROE 12.14% 이렇게 이거는 뭐 그냥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대기업이니까 뭐 이렇게 뭐 적당하다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자기자본 수익률이 12.14% 이거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보면은 퍼 이거가 있어요. 퍼 다른 것보다도 여기에서 퍼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한번 또 이렇게 보자고요. PBR 참 PBR부터 프라이스 북 밸류레시오 주가 순 자산비율 주가가 9만 2천5백원 이거를 나눠줘요. 뭘로? 여기에서 BPS 한주당 자산가치 14만 2천8백24 이렇게 나눠줘요. 그러니까 여기에 0.63이 나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거 굉장히 저평가죠. 그 다음에 퍼 프라이스 어닝레시오 주가 수익비율입니다. 이거는 주가가 9만 2천5백원이에요. 이걸 나눠줘요. 뭘로 나눠주느냐.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에서 EPS 한주당 벌어드리는 돈 16,026원 16,026원 이렇게 나눠주니까 5.59가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기에서 상당히 저평가 종목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일단 이제 재무제표도 받고 차트도 받고.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실전 매매를 해야 된다 그랬죠? 제가 실전 매매. 실전 매매라는 것은 자기가 직접 투자를 해가지고 매매를 하는 거예요. 이게 3천만원. 자 3천만원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데 여기에서 1차 매수, 2차 매수, 그 다음에 3차 매수. 이렇게 세 번에 나누라고 그랬죠? 1차 매수는 40%, 4,3,2,1,200만원. 자 2차 매수는 30%, 3,3,9,900만원. 3차 매수 30%, 3,3,9,900만원. 이렇게 나눠요. 여기서 이제 1차 매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1,200만원. 그럼 1차 매수 했는데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 5% 올라가면 절반 매도, 플러스 10% 올라가면 전략 매도. 이런 식으로 딱 해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일단 수익 내고 나오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 지금은 올라갔지만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밀릴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밀리면 어떻게 돼요? 1차 매수한 후에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밀린다. 그러면 마이너스 5% 이렇게 내려오면 2차 매수를 하는 거예요. 2차 매수. 여기서 2차 매수. 또 마이너스 5% 또 내려왔어요. 여기서 3차 매수하는 거예요. 이렇게 3차 매수. 그러니까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세 번에 나누어서 분할 매수를 이렇게 쭉 하는데 주가가 내려와도 걱정 안 되는 게 얘가 예비자금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 이렇게 세 번의 분할 매수하는 동안에 주가가 이렇게 쭉 올라갈 확률이 85%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면 플러스 5% 올라가면 절반 매도, 플러스 10% 올라가면 전략 매도. 이렇게 하고 나오세요. 욕심내지 말고. 더 가지고 가려는 건 또 여러분들이 배우면 되니까.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수는 한 번에 매수하고 고수는 이렇게 분할 매수하는 게 고수예요. 그래서 이렇게 매수를 했는데. 그런데 이게 세 번째 분할 매수 이렇게 한 후에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마이너스 5% 내려오면 이때는 무조건 손절하고 나오세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더두 둘도 말고 욕심내지 마세요. 종목은 많습니다. 우리가 종목을 살 때 올라가는 걸 안 사잖아요. 눌러줄 때 눌림목에서 하는데 이것도 세 번의 분할 매수하죠. 위험관리 차원에서 올라가면 두 번의 분할 매도. 세 번의 분할 매수했는데 계속 내려온다 그러면 손절.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거냐. 손절이 제일 중요해요. 그다음에 분할 매수. 이 두 번의 분할 매도하는 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거는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에요. 극대화하는 방법이지. 이렇게 나는 한 번에 다 매도하겠다. 매도한다고 누가 잡아갑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분할 매수하는 거. 손절 이거는 아주 필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셨죠? 이거를 못해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언제 한 번에 원샷에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소위 말해서 위험관리. 이게 우리가 철저히 하기 때문에 꼭 지켜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종목을 보면 이 종목. JLK라는 종목이 있어요. JLK. 이 종목이 일단 보면 21선이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죠. 이렇게 우상향. 올라가다 눌러줬어요. 눌림목. 이렇게 눌림목, 눌림목. 이렇게 눌림목. 지금 여기에서 보면 눌림목 위치가 다 매수 위치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면 이렇게 눌림목 위치가. 그리고 여기에서 이중바닥을 형성시켰기 때문에 여기에 매수를 딱 이렇게 했을 때는 크게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지금 과매도 구간에 딱 들어와 있어요. 그럼 과매도 구간에 들어와서 이 위치에서 세 번의 분할 매수.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면 두 번의 분할 매도.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많이 하나 밀린다 그러면 손절하시면 되겠죠. 아셨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거 기본으로 여러분들이 잘 지켜나가면 꾸준하게 잃지 않고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5월에 들어와서 또 꾸준하게 수익을 내야죠. 여러분들이 너무 그렇게 조급하게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항상 하루 이틀 주식 매매하고 끝날 게 아니잖아요. 종목이 내려온다고 조금 내려온다고 해서 그렇게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